주먹! 주먹! 사람은 주먹으로 말을 한다고! 불주먹이다 불주먹 그러고 보니까 ??? 눈뻔 일어날거잖아 주먹! 주먹! 오오오오오우! 맞았어 제기랄 아유야 오우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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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유 구강냐 피하다니 무심한 무시무시한 녀석 아야 아야 야 너 화살 쏘지마 오우 저는 방패는 안써요 마법사가 무슨 방패야 마법을 써야지 그치 야 지금 근력도 괜히 올려가지고 괜히 올린건 아니죠 멜스스 승부의 근력은 되는데 지구력이요? 저 찍었어요 10까지 찍었어요 아 저거는 너무 안되는데 아이고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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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적의 단두 예 말씀하세요 스마일님 됐다 아 뭐 어 뭐 어 저기 어디 뭐 어 어 뭘 화 허헣 얘 이제 조명만 필요없네요 바뀌니깐 너도 한 번 때려보라 야야야 빨리 때린다 얘 근데 지가 때려놓고 지가 흐들거리는데 어휴 니가 무슨 슈퍼맨이야? 야 불주먹만 좀 볼래? 니 불주먹이야 이리로 내려가면 되나? 내려가면 되는거 같은데 일단 내려가기 전에 갈수 있는덴 다가봐요 여긴 못가고 벽도 한 번 쳐보고 자 좋아 천천히 가죠 뭐 할거였네 도깃기 덩어리 도깃기 덩어리 도깃기 덩어리가 그거 아닌가? 해독 이거 어떻게 가 도전 갈데가 없는데? 갈데가 없는데? 하 아 이거로 떨어지면 죽을거 같은데? 우석 하나 먹고 혹시 모르니까 유 오 인중는다 야 근데 여기 왜 온거야? 그러면 어 지금 누가 활 땡기는 소리가 났는데? 저거 뛰어가는건가? 자아 아 여기 문이 있군요 오오 깜짝이야 야 너 반칙이다 오오 야 너 백스톱하는데? 오오 야 너 너 주먹으로 아아아아 이걸 치면 밝아지는구나 아아아아 조금 밝아지는구나 조금 안보이는건 여전한데 지금 으르릉 으르릉 소리가 들리는데? 여기구만 죽어 이놈아 죽어 불나비 불나비 금융위관 유동자여고 뭔가 뿌두둑뿌두둑거려요 계속 이 밑에 뭐있나? 사다리가 있으니 일단 내려가보기는 하는데 iß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ike 반갑다 화토야 내가 널 기다렸어 저기는 어떻게 가지? 어 이거 쓰러트리네 이거 어디야? 아 이거 거기가 거기잖아 거기가 거기네요 일단 가죠 야 얘네들한테 두방송이 정말 아깝다 이거 잘하면 한방에 죽이는 애들인데 파아아아악 태아이로 리아이요 잠 두고 있었어 나 이제 소리가 들렀거든 소리가 뒤쪽에서 나는 거 같다면 이게 뭐 이게 있으니까 그런가요? 그런가요? 어 닭소 야 인마 일로와 인마 야 무서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해 두려워해 두려워해도 돼 두려워해 두려워해 어이씨 경치가 크면 막 막 말려오네 그냥 야야야야 왜 아 마법이 없잖아 아 마법이 없었어요 왜 마법이 안 나가냐 했네 아 여기 저기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먹을 것도 되게 많은데 뭐야 이거 또 나방 있다 저거 떨어졌나 이거 뭐지 무기끼 덩어리를 주네 저게 해독하는 거일텐데 여기 못들어 가나 뭐지 그래서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? 내가 이거 못한다는 거야? 에라이 나 열심히 가골도 한방에 죽이고 그 죄인인가 뭐도 한방에 죽여가지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다시 잠시만 이거 어떻게 가요? 잠시만 이거 어떻게 가요? 이거 어떻게 가요?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뭐 위로 가냐? 오오 깜짝이야 오호 난전인데?